중랑구 양원 공공주택지구에 첨단기업을 비롯한 대형 복합몰이 들어서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지역에 부족한 자족기능 개선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착공을 앞둔 중랑구 양원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이 주변으로 신내 1, 2택지와 신내 3지구 등 공동주택은 대량 공급된 반면, 자족시설과 주상복합시설은 전무한 상황. 이에 군은 양원지군의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해왔고, 최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양원지군의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시설용지가 자족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로 변경됐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승인에 따라 2일대 약 4만 6천 제곱미터 규모 용지에 우수한 첨단 벤처기업과 대형 복합몰이 들어서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자족시설용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 400%, 최고높이 25층, 주상복합용지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적률 500%, 최고높이 40층 이하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주거와 상업, 문화 등 복합고밀개발을 통한 랜드마크형 상업시설 등도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여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중남경제 삼각벨터 중에 신내기업단지로의 도약이 크게 기대됩니다. 인근 신내환승역과 면목선 경전철, 북부간선도로와 구리포천고속도로 등으로 교통결절지로서의 장점까지 갖춘 양원지구. 군은 이러한 점을 내세워 첨단기업 유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